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음식점 업체입니다. 디딤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6.15% 하락한 1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29일 대비 약 마이너스 3.9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6월 28일 2035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5일 949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6일 69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9월 7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디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3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370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2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하였고, 2022년 9월 19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7%에서 약 9.6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1일 약 12.17%, 최저 지분율은 2022년 9월 20일 약 9.6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66억원이며, 2015년 621억 대비 약 7.2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63억원으로, 2015년 24억 대비 약 마이너스 362.3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9.54%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59억원으로, 2015년 8억 대비 약 마이너스 810.6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8.92%입니다. 디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8.55배이며, 지난 2016년 3.6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35%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31배이며, 지난 2016년 1.13배에 비해 약 370.25% 증가하였습니다. 알로에이는 마이너스 9.29%, 알로에이는 마이너스 62.11%입니다. 디딤의 시가 총액은 561.419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16위, 음식점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666억 2,54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10위, 코스닥 종목 기준 778위, 음식점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3억 5,41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0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67위, 음식점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59억 4,11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68위, 음식점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년간 디딤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8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